안녕 여러분 저는 젤레입니다. 이슈는 내가 한국으로 쓴 주스야. 너희 둘이 몸이 줄었으면 좋겠어.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만 병생을 함께할 진출한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모든 것을 줄어넣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혹은 미래에 우리와 함께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. 그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에게 디몬입니다. 우리 모두는 가식적인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다. 너희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 대해 고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.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. 우주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들을 잘 지루하고 돌봐야 합니다. 또한 기도를 사랑하십시오.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때 너무 불편합니다.